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 코로나 백신 관련 최신 뉴스와 내과의사인 저의 의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만든 동기는 두 가지 기사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백신 접종 이후 사망 사흘간 32명 이상반응 신고 증가. 한국에서 최근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흘 동안 32명의 사망자 보고가 있었습니다. 2월 말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래로 하루 평균 5명의 사망 보고가 있었는데 최근에 하루 평균 10명으로 2배가 증가한 것입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셈입니다. 현재 어떤 백신도 이토록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백신은 없습니다. 9월 11일까지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부작용 총 신고 건수 21만 건, 사망자 총 신고 건수 922명, 하루 평균 5명 꼴입니다. 중대한 이상반응 9100건, 여기에는 사망, 아나필락시스, 중환자실 입원, 연구장애, 이런 것을 포함합니다. 하루 평균으로 보면 50명이 해당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이 있는데요. 이상반응 신고율이 화이자 화이자를 맞았을 때 0.35%, 모더나 모더나를 맞았을 때 0.64%, 아스트라 아스트라 맞았을 때 0.19%로 아스트라가 가장 신고 건수가 낮고, 모더나는 화이자의 2배 정도가 높습니다. 그 이유는 모더나의 백신 용량이 화이자의 약 3배 정도로 많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국외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 통계를 조금 보면 영국이 1632명, 독일이 1225명, 호주가 516명이 사망했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미국 FDA 자문단이 부스터샷을 부결했습니다. 반대 16 찬성 2로 화이자 백신 부스터샷을 부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2차 접종을 마친 국민들 중 8개월이 지난 사람들에게 3차 접종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백신 제조회사와 의료인을 포함해서 광범위한 자문위원들이 끝판토론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3차 접종은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문단 의견을 대체로 수렴한 전통이 있기 때문에 3차 접종은 일단 브레이크가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백신 접종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나라인데, 이렇게 반대하는 의견이 월등하게 나왔다는 의미는 백신의 효과가 월등하지 않고 또 백신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저질환이 있거나 면역제화 환자들은 3차 접종을 권장했습니다. 백신 접종 후 사망기사가 너무 자주 나와서 외면하고 싶은 마음입니다만, 여기에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접종을 해야 될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기에 소개한 것입니다. 화이자 접종 다음 날 구토, 46세 남편 뇌경색, 팔다리 마비대, 46세 남자 건강인이 화이자 접종하고 그 다음 날 구토하고 쓰러졌습니다. 말이 언울하고 몸을 못 가누고, 이 증상을 보면 뇌의 증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뇌경색을 진단했고 수술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 접종하고 구토증, 그리고 말이 언울한다, 몸을 못 가눈다, 즉시 병원에 가야 되겠습니다. 20대 남성 화이자 백신 접종 5일 뒤 숨진 채 발견 20대 남성 건강인이고 화이자 접종하고 5일 지나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두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접종하고 두통이 있고, 그러면 진료를 꼭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돌연사입니다. 이거는 심근염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전에는 뇌경색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뇌출혈 케이스입니다. 21세 여자 건강한 분입니다. 4일 날 화이자 1차 접종했고, 접종 후부터 두통이 지속됐고, 생리통, 전신에 심한 근육통이 있었고, 그리고 16일이 지난 20일 날 극심한 두통, 구토, 호흡곤란, 이제는 증상이 너무 심해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뇌출혈이 판정됐고 수술했습니다. 중환자실 치료 중입니다. 그래서 접종 후에 두통, 이 두통이 지속되는 것을 무시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전신에 심한 근육통,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즉시 병원에 가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안타까운 케이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심외망염의 합병증 케이스입니다. 21세 남성 건강한 분이었습니다. 약 두 달 전에 화이자 1차 접종하고, 흉통 두근거림이 있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결국 대학병원까지 갔는데, 모든 검사에서 정상이 나왔다고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았습니다. 치료를 받지를 못한 것이죠. 그런데 증상이 조금씩 계속 심해졌고, 특히 호흡곤란이 심해져서 결국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멀리 수도권에서 어떻게 검색을 했는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심장초음파를 해보니까 협착심외망염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게 심외막,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 섬유화가 되고 단단하게 굳어져서 심장이 이완할 때 이완을 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심장이 충분한 혈액을 몸에 공급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는 그런 증상을 보입니다. 이것은 장기간 합병증이 남아있는 심각한 질병에 해당되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케이스였습니다. 접종 후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뇌과의사인 제 의견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즉시 진료를 받으십시오. 심한 두통, 구토, 복시, 사지 근력 저하. 이거는 뇌증상이 되겠죠. 뇌출혈이든 뇌경색이든 뇌증상이 되니까. 또 호흡곤란, 흉통, 빈맥 이것은 심장증상이죠. 그리고 전신증상, 온몸이 아프고 피곤하고 머리 아프고 열나고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진료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의사선생님께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검사로 D다이머, CRP, 트로포닌 이런 검사를 하시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장증상이 있을 때는 심전도와 심초음파를 하는지, 그리고 진통소염제로, 진통소염제는 주사도 있고 먹는 약도 있습니다. 링거, 저는 비타민C와 필요할 때는 스테로이드도 사용합니다. 이런 치료를 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작용신고도 요청하십시오. 부작용신고를 환자가 할 수도 있지만 의사가 해야 나중에 진료비 청구도 되고 보상신청 문제가 있을 때 의사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사선생님 중에서 그냥 타이레놀을 처방한다든지 이런 피검사를 하지 않는다면 아마 코로나 부작용에 관해서 관심이 없으신 선생님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병원을 찾아보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신증상 초기부터 진통소염제를 적극적으로 투여하는 것을 저는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타이레놀이 아니고 진통소염제를 드셔야 하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접종량의 절반만 맞는 것도 고려 바랍니다. 모더나가 화이자의 3배 용량입니다. 이상반응 신고율은 모더나가 화이자의 2배입니다. 용량에 비례해서 부작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사선생님 중에서 절반만 나주라고 하면 거절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절반만 맞으신 분들이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1차 접종 후 조금이라도 심한 전신부작용이 발생하면 2차 접종은 저는 보류하는 것을 고려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8에서 25세 연령은 한 차례만 접종할 것을 저는 권장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심장 부작용이 2차 접종 후에 2배 이상 증가합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심장 부작용이 심각하게 많습니다. 중증 부작용 예방 목적은 1차 접종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접종을 했다 하더라도 변이종 감염을 막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1차 접종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한국에서 8월 30일 날 기사에 보면 임신부와 12세에서 17세 중고등학생 연령이죠. 백신 접종 가능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5일 전 기사에는 12세에서 17세 중고등학생 접종을 강제하지 않겠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일단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또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영국에서는 처음에는 18세 미만 연령 접종은 위험이 이득보다 많아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12세에서 17세 연령 1회만 접종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은 2회입니다. 그리고 화이자만 결정했습니다. 모더나는 승인을 보류였는데 아마 용량 때문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 관련 최신 뉴스와 내과의사인 저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